영상을 시청하시다가 이쪽 부분에 어떤 상품이 올라오면 아무거나 그냥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그게 쿠팡으로 넘어가거든요 여러분들이 쿠팡 이용하실 때처럼 원하는 제품을 검색하셔서 여러분들이 사시고 싶은 물건도 사시면서 채널에 좀 도움이 된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요 많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빵식이 TV 빵식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재명이는 쟤는 정치를 하면 안 되는 거야 성남 쪽에서는 성남 대통령이라고 어떻게 지역을 발전시키고 발전이라면 발전한 게 뭐 있어 성남에 그냥 달동네 그대로 있고 발전된 게 없어요 얘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됐던 거지만 이재명이 같은 경우는 지금 지 주변에 꿀 빨아먹는 놈들이 내가 봤을 땐 이재명의 당권을 문재인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스파이짓을 많이 하는 것 같아 이재명 주변에는 김승헌 관사 충신이라면 그 사람 하나밖에 없고 싹 다 간신배 정청내부터 그래서 지금 보면 이재명이가 간신배들에게 둘러싸여가지고 김민석인가? 걔가 뭐 전략통이잖아요 그쪽에 요런 놈도 버티면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재명에게 달콤한 말만 하는 것 같아 근데 현실 지금 돌아가는 정치 정국은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항상 제가 말씀드린지만 윤석열 한동훈이 싸우는 척 하는 거지만 싸울 수가 없다고 얘기했죠 지금 의료 이번에 한동훈이가 쇼를 하는데 한덕수부터 대통령실 반응 나오는 거 보십시오 그리고 한동훈에게 선물 주는 거 보라고요 싸우는 척 하는 거야 근데 그거를 알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이재명을 내치기 위해서 스파이짓을 하는 건지 김민석 같은 인간도 버티면 그래서 1년 후에 이재명이가 정권을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는 준비를 미리 해야 된다 이 지날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몇 달 오면 감옥이 거의 99.9%인데 그러니까 이재명이 행보를 보시면 한동훈이 만나죠 그렇게 한동훈이를 칠 수 있는 따지고 저쪽 입장에서는 윤석연도 칠 수 있는 확실한 무기를 줬는데도 이 쫌쌤생이가 용기도 없고 겁도 많고 주변에 싹 다 간신배들이 아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아니에요 쟤네들 둘이 싸우는 거예요 좀만 기다리시면 대표님께서 대통령 정권 잡습니다 이렇게 했겠지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이거 안 하고 야 버티면 되는구나 한동훈 만나서 싸바싸바 돈 퍼주자 싸바싸바 심지어는 문재인 거기 양산 평산챗방 아지트에 가서 또 싸바싸바 지 뒤통수 후력하길라고 뒤에서 문재인 윤석열 한동훈이 역정무일하고 있는 거를 모르냐 그 원팀인 거를 얘는 내가 봤을 때는 내가 수년 동안 얘를 봤지만 얘는 나는 지금 이재명에 대한 여러분들에게 평론 말씀드리는 게 한결 같잖아요 대선 때도 지원 안 해주는 거 보세요 제가 4.15 총선 때 그때도 그랬잖아요 그때부터 내가 이재명하고 문재인은 문징어 게임 물론 그때는 문징어 게임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 지난 대선 때 썼고 이 둘이 상당히 속이 좁은 놈들인데다가 둘이는 맞지 않아요 당망같이 암숙이라는 건 제가 오랫동안 얘기를 한결같이 했던 거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 주변 간신배들에 놀아난 이재명이가 한동훈에게 기고 문재인에게 기고 결국에는 쏙 빼고 얘네들은 내각제 플랜이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잡룡의 마지막 남은 저쪽 진영에서 마지막 남은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그렇게 수륙양궁으로 이렇게 공격을 했는데 공격을 또 받아왔어 또 잘 막아왔어 잘 버텨왔어 근데 얘는 뭐 어쩔 수 없어요 이번에 그 공지선거법 그걸로 100만원만 받으면 바로 가는 거예요 1심에서 그냥 받아도 정치생명 끝나는 거야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 얘를 뽑아내고 거기다가 문재인 세력이 당권을 틀어지기 위해서 지금 스파이들을 꼽아놓고 싸바싸바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은 사람도 아는데 저거는 지금 김민석 등등 이 주변 간신배들 말 믿고 지가 1년만 조금만 버티면 대통령 되는 줄 알아요 지금 사방군티도 목 치려고 칼을 들고 으으으으 이러고 있는데 지만 몰라 김영철 장시호 간의 모의 위중교사 차 터질 뻔 했잖아요 그를 온몸으로 막은 사람이 누구예요 밖에서는 조국이 막았죠 그리고 안에서는 법사위원장이라는 정청 내나는 놈이 틀어막았죠 박지원이 틀어막았죠 모든 증거를 틀어지고도 일부러 은폐를 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윤석열과 문재인이 이렇게 손잡고 하는 거는 이재명을 채기 위한 거야 내각제를 하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날렸겠다 이명박도 날렸겠다 이제 이재명만 날려놓으면 다 내각제 세력들이거든 잠룡은 문재인이가 싹 다 정의를 했겠다 지 정권 때 다 날렸잖아 안희정부터 김경수부터 그러니까 요게 가장 큰 이슈였거든 변해재 미디어치 대표부터 최소원 씨부터 또 이쪽 좌파들 어지간한 미디어들 유튜버들 대형 유튜버들도 다 이거를 다뤘었고 근데 정청래하고 박지원 조국이라는 놈이 문재인 진영받고 그냥 협작질을 해갖고 틀어막았잖아요 그게 터지면 한동훈이 가는 거고 한동훈이 터지면 윤석열까지 가는 거야 그러면 문재인이가 추구한 여지까지 벌려놓은 내각제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거든 또 다른 대권 후보가 나왔고 그렇게 되면 대통령제 폐단의 명분이 사라질 수도 있고 내각제의 꿈은 그냥 가는 거고 자기는 추후에 정권의 권력에 의해서 날라가니까 지금 그런 거에서 일단은 이 인간들이 다 쇼쇼쇼쇼쇼 머리가 굉장히 아파요 팩트라는 게 없어요 이재명을 제거하는 거에 대해서는 왜냐면 이재명이한테 마음만 먹었다면 김용철 장시호 건에 대해서 법원의 증거인멸 팩트까지 다 두고 있었잖아요 교사범이 누구야라고만 했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걸 안 한 거야 거기에 멍청한 짓거리에 놀아난 게 이재명이고 그래서 전쟁터에 장수가 칼을 딱 보고 싸우다가 칼을 내려놓고 항복 그러면 살려줍니까? 이런 수장이라는 놈이 항복을 해? 넌 더 죽어야 돼 그리고 샥 한 칸에 벼버리잖아요 지금 이재명이 그 꼴이에요 일단은 긁어 부스러움을 일으켜놓고 칼을 뽑아서 검찰 때려 죽이겠다 청문회까지 열어갖고 근데 뵈려고 하는 그 찰나에 이 스파이들이 대표님 좀만 참으시면 이런 말씀 대통령 됩니다 한동훈아 손 잡으십시오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손 잡으십시오 어? 그래? 기가 쪼꼭쪼꼭 무게 데려 놓고 아 나 안 싸울래 나 1년 후면 대통령 된대 지금 여기에 놀아나고 있는 거야 이재명은 아니 눈이 있고 귀가 있고 뇌가 있으면 생각을 해냐라고 이재명이가 하는 짓거리 본인이 더 잘한다고 했잖아요 문재인이 자기를 치려고 하는 거를 대선도 누구 때문에 떨어졌어 뻔히 지도 알아요 근데 이 시점에서 정상적이라면 지가 대통령이 정말 되고 싶었다면 문재인을 그냥 누구보다 앞장서서 치려고 난리해야 되는데 얘는 문재인을 방어하기 위해서 쉴드를 쳐주고 자빠졌어요 가서 엎드려 기고 있어요 이런 놈의 말로는요 특히 상대가 문재인이다? 에이 볼 것도 없습니다 이재명이가 활용 가치가 있었죠 정권이나 한동훈 입장에서는 본인들도 다 범죄가 비둥비둥하게 있으니까 야당 대표고 그러니까 이제 범죄를 서로 은폐하기 위한 사법거래를 이렇게 해갖고 2년 동안 지나왔는데 갑자기 장시호의 녹취록이 터지면서 이재명 관련 수사들이 쪼여오니까 일단은 이재명은 지금 급한 게 다음 달에 1심 선고가 떨어지거든요 공직선거법 100만원 받다는 배치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권력이 싹 빠져버려요 2년 동안은 이재명만큼 쉽게 다룰 수 있는 깨끗하지 못하고 검찰 권력을 쥐고 있는데 툭툭툭 건들면서 요구할 거 요구하고 그렇게 사법 딜을 해왔었는데 이용 가치가 없어진 거지 왜냐하면 장시호 녹취록 터지면서 이놈이 자기 수사가 쪼여오고 급박하니까 할 수 없이 태블릿 PC도 말이 나오게 되는 거고 검사들이 간이 배밖에 나왔다 그러면서 이 청문회를 검사 사인을 탄핵시키겠다고 열었고 이렇게 일파만파 퍼지게 된 건데 또 간신배에 새치업바닥에 놀아놔서 아 그래? 그러면 1년만 기다리면 진짜 대통령이 되는 거야? 결국 지금 엎드려 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는 것도 다 쇼라는 말도 일리가 있는 거예요 100% 믿을 수가 없어요 일단 그런 건 염두에 두고 우리가 그날그날 나오는 기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현명하게 논의를 하고 또 연구를 해야죠 쪼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염두에 두되 그걸 뭐 표출할 필요는 없고 기본적으로 갖고 장착을 한 상태에서 정치를 바라봐야죠 일반 힘없는 국민들은 좀만 죄를 지면 물론 잘못을 했으면 그만한 상호하는 법의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게 이 법치국가, 법치주의인데 이거는 형평성에 맞지가 않잖아 기득권들은 살인을 저질러도 꽁짝꽁짝해갖고 나와버리고 우리는 예를 들어서 차승원 씨 영화처럼 사과 배 하나만 훔쳐도 그냥 징역을 사놔버리는 언제든지 희생양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검찰과 권력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긴 했죠 이런 거를 지금 발본 세 번 해서 바로잡지 않는다면 이들은 지금보다 더 높은 수위로 국민들을 탄압하고 국가를 이상한 쪽으로 북한처럼 미얀마처럼 기득권을 위한 이런 나라로 만들 거란 말이에요 내각제도 염두에 둬야 되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Curiou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